1분 반에 가다가 말아요. 곡도 쓰다가 나 이거 뭐 그냥 뭐 다 안 쓸래.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에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심술부리는 곡이죠? 네, 심술부리는 곡. 너무 예쁜 바다니 찍어놓긴 할까진 카메라 속 꽂힌 타도연 바람이 불지 않아 지루해 왜 일이지 소중한 내 눈까지 추워진 오늘 또 어떤 일로 가득 채워야 하나 오늘은 흐트러진 이 불도 그대로 둘래 난 어떤 사람이 되고픈지도 오늘은 관심 없어 널 위로하려는 것도 늘 달래려는 것도 아니야 이 노래 그럼 지금 내 맘을 표현해 노래가 하나 없네 울통이 불풍 왜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잖아 나의 운운 좀 안 되잖아 상상 모든 빛빛빛빛빛하여 오늘은 그런 날 조금은 못된다 감사합니다. 우윽 찬송 나의 힘이 좀 묻어 나야 있죠 굉장히 다이야맨